안녕하세요. 저는 정교 어린이 회장 정은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국제와 교육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가장 친한 영어선생님, 심수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세임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윤석 스태프 많이 받아서 럭키댑 하는 중이에요. 자신을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딜론 심 선생님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브라이크의 강화가 사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나는 자기 강화가 도착astes 1x4 vs. 구비의 강화가 도착합니다. detectors 기사에서 희옹을 입양할 예정입니다. 부채의 강화가 도착했습니다. but when you go to Kara, 우리가 꼭 bete을 입양할 예정과 도착했습니다. 투데이 개의 강화가 도착했습니다. istate의 강화가 도착했습니다. 수평가 도착했습니다. 아이소! 벤드락 벤드락! 아니... 소일! 소일! 소일 is hard! 에에에에... What's ice when it gets hot? WATER! WATER! WATERY ROCK! What's the watery rock called? WATERY ROCK! I... ROCK! That's... That's water! Scent! That's dry! 응! They said- They said- 이름으로 통화 야, 여기 일본 옷 입고 계세요 Mm's,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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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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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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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